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유명한 그 인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절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과 풀묻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니엘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매우 친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학자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다니엘서는 거의 해석이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아로모와 후기 히브리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불일치는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연대 설정에 대한 어려움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데도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는지 빛이 6세기부터 빛이 2세기까지의 가능성 있는 규정연대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다니엘서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규정하는 데에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은 특이하게도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지혜문학의 형태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쉽게 말해서 종말론의 한 형태로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의 닥칠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묵시문학은 밀려오는 외국 문화를 두려워하는 대중들에게 깊은 호소력을 갖게 만듭니다 반면에 지혜문학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주제를 통해 교육적 기능을 수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 즉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엘리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둘 지혜와 묵시문학은 물과 기름과 같은 측면이 있어서 섞이기가 쉽지 않은데 다니엘에서는 이 두 문학의 모습을 한 성경에 내지함으로써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지혜문학에 속한 부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하여 강제에 이주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강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의 잔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 2절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그저 주께서 왕과 성전의 기구를 너브간네살에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또한 본문은 너브간네살왕을 악의가 없는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신하들 즉 황관장 아스부나스나 그 소년들을 돌보는 감독관들은 매우 친절하며 기본적인 양식을 갖춘 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 속에서 다니엘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등장은 마치 아하스웨르 왕 앞에 서는 에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도는 아하스웨르 왕의 왕비를 뽑는 국가적 행사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자들은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섯 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시간, 준비기간은 단순히 정결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왕비로서 필요한 모든 덕목과 궁중예절 등을 준비하는 단계를 가진다는 뜻도 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과 너브갓네살왕 앞에 서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익혀야만 하는 준비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에스도와 다니엘의 차이점은 준비기간이 1년과 3년이라는 차이와 에스도는 왕궁에서 주는 모든 음식을 수용하였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네요 그러나 다니엘의 음식 거절 사항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완전히 100%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포도주와 육식을 거절했을 뿐 채식으로 준비된 식단은 먹기로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과 행동은 그가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밝혀내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으로부터 제공된 음식 종류의 문제가 있었던지 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서 그런 것인지 음식이 진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왕으로부터 제공된 고기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서 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떳떳하게 이용당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필요성은 의식해서인지 본문은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식탁에 놓인 메뉴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본문이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다니엘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당시의 상황과 연관하여 다양한 추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왕의 음식 거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의 결정에는 왕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그의 각오와 결정은 그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점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료를 얻게 하신지라 즉 그의 결정에는 하나님과 그의 신앙과 관련된 어떤 결정이었고 이러한 그의 결정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황관장의 뒤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감당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주전 2세기에 하시딤으로 불리우는 경관한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쿱남 공동체의 역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바리세인들의 영적인 조상이었습니다 하시딤은 엄격한 율법을 준수한 자들로서 음식물에 관한 규정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시딤의 모습과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시딤 경건을 꿈꾸는 자들 이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좀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경건이죠 우리 학교의 모토도 경건과 학문이지 않습니까 에스도와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인을 꿈꾸는 자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은 마치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주는 혜택에 의지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신앙적인 결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미인을 꿈꾸는 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사전에서 미인은 원칙상 남녀 둘 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성에게 사용되기보다는 여성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녀 모두 하시딘처럼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저는 미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이고 야격강식이 지배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니다!를 외치며 손해를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매일의 삶을 점검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미인을 꿈꾸는 자로 영어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인을 꿈꾸기에 이 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기독교 교육을, 신학을 배우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고된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 자르는 이유로 가난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며 내 아내와 자녀들이 이러한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시딤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인을 꿈꾸는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을 저는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계속 꿈꾸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미인을 꿈꾸는 자가 경건을 꿈꾸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예야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3일 줄리아 갈리프라는 분이 하나의 책을 출판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Scout Mindset 번역을 하자면 정찰병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사의 사고방식, Soldier Mindset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찰병 사고방식입니다 전사의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적에게 맞서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마치 전사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군으로부터 전우들을 보호하고 적에 맞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며 적과 아군을 분리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반면에 정찰병 사고방식은 적을 공격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지위에 나무가 있는지 강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하여튼 외부 정보에 대한 지형에 대한 되도록이면 정확한 예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자의 말에 의하면 현명한 삶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사고방식보다는 정찰병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사의 사고방식은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지는 승패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내 편과 니 편을 나누기에 외부의 정보에 대한 확증편향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정찰병 사고방식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우리들의 의사결정이 바르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픈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미연을 꿈꾸는 자들인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다 정찰병식 사고방식을 갖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의 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허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예를 들어 나 자신,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척, 내 학우, 우리 교수님 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에 중점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미인을 꿈꾸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모두가 다 오픈된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타인을 이해하는 삶의 자세를 간직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미인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미인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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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